안녕하세요. 대작파시입니다. 지금 집 앞에 지금 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까느라 집에서 그냥 단계를 뚫면 알아서 까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나와서 알 얻으려고 포켓스탑 5번 울렸는데 앉아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붙었네. 여기가 붙었네요. 여기가 붙었네요. 다시 할까요? 자, 퇴퍼볼. 반항할때까지 다 되겠네요. 반항할때까지. 반항할때 한 번. 자, 협정. 뒤져들어. 아, 갔다. 에슬란 떨뻔였네. 오, 한방에 잡혔네요. 파인 썼는데? 바이스키디? 집 앞에서 코를 가고 살 때네요. 희한하네. 아, 근데 몸통 벅치기야. 오, 시선 끓어. 야, 이거 진짜 카운터 지진이었으면 진짜 키울만한건데 아, 아쉽네요. 그럼 여기서 뿅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리얼 연예인. 한글자막 by 한효정